아 빅콘니 오늘 동그리스만 하신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판은요 저희가 한번 카모 럭키블럭 배틀로얄 개인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인전이니까 자기 템 못 구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알겠죠? 네네 어 그래요 팀전은 제가 좀 운이 좋아가지고 역습해서 네 분을 다 죽였는데 개인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끼리도 다 같은편이 아니니까 참고로 이번판도 가장 럭키블러 많이 죽으신분은 아시죠? 전판은 수정이가 몰랐고 수정님이 전판에 너무 많이 죽으셨어 운이 나쁘셨네 너무 안좋아서 운이 그러면 개인전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각자 통화하는거는 자유로운데 팀만 안하면 돼요 네 승부는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오님이 스타트 해주시면 기본템 받아야죠 아 맞다 맞다 기본템 형 자 아아 누가 쳤어 미텔러 자 이제 한 분씩 한 명씩 천천히 천천히 익히세요 저희들 저희가 애들이 왜그러세요 애들 왜그러세요 애들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지금 급식에 스파게티 나오면 급식소 달려가듯이 진짜요 얘가 진짜 그래요 스파게티구나 급식은 스파게티지 다 얻으셨어요 스파게티 자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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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 챙겼죠 개인전이니까 이제 뒤통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뒤통수 조심하세요 전파되는 저희 팀이 절죽여서 엇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동찌 죽이려다 참았다 야 하지마라 이번에 죽여야겠군 알지 알지 우리 팀 코드네임 팀 야 팀 없다니까 코드네임 알까기 아 코드네임 코드네임 깃까기 야 다 됐다 다 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낙하산 쓰면 안되겠더라구요 이게 랩목 하나요? 어이 짠 자 이제 그럼 캐시면 되요 이제 37분이니까 52분까지 캐세요 52분까지 통화 끝날게요 이제 네 수고하세요 자 하나 어우 처음부터 이따면이 나와 됐고 두번째는 TNG 세번째는 어 허 허 아 이거 타죽네 아 뭐 운이 왜이래 호잉 일단 저랑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자 막 죽네 자 이제 저 여러분들 제 실력을 개인전 저는 그냥 스나이퍼로 그냥 근데 이번에는 강석을 좀 많이 캐야되요 아까 전파에 너무 많이 먹혀서 어 나이스 이 정도 나쁘지 않죠 어 일단 황금사파 자체가 좋아요 럭키포션이 뜨면 이제 게임을 그냥 우승하는거거든요 럭키포션은? 한거로 아 아시다시피 럭키 포션이 사기기 때문에 자 됐고 자 이거 뭐야 저거 튕기시는데 어 이케 좋아 일단 저랑 이제 당연히 승찬이 승찬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저랑 승찬이 라인이 원래 둘이 뽕짝이 잘 맞아요 승찬이랑 저랑 하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번판 아 좀 너무 안나오는데 생각보다 좋아 아 지금 내가 한번 죽었네 나무검 자 여기선 아아 장미꽃 어 너무 안나오는데 이거 랩 자 박대기 아 럭키빌이지 아 이거 너무 안좋다 운 오늘 자 럭키사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오 황금낙 나이스 아 또 늑띠야 미쳐버리겠네 오 나이스 어 뭐야 어 내가 불러 아 증발했는데 와하 좋아 많이 나오나 보다 생겼나 자 좋아요 아 예예 아 저 일단 뭐 엠에레르 석탐 연속 세번 터져고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쪽으로 많이 캐셨어요 도티님 아유 저야 뭐 워낙 운이 좋으니까 용냥이라고 하러요 용냥 저 일단 저는 지금 복스를 하고싶어요 예 잠뜸님한테 어 아 아까 너무 아 잠뜨리잠뜨리 오 진짜 잘하더라구요 오 리차드 리차드 에이 잘하는거 아니 아이고 아이고 리차드한테 죽으셨네 이거 아이고 어떡해요 아 뭐 저는 어차피 어 두 번 죽었네 일단 일단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필요없는건데 짐 만드는데 아무튼 뭐 화이팅 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이제 머리통 이제 딱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뭐라구요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머리통 어 예 머리 조심하십니다 조심하세요 저 전판 우승자입니다 아 어 조심하세요 나이스 수고하세요 얍 자 코디 아니 승찬이한테 저 통화 걸겠습니다 승찬이한테 아 아 어 승찬아 어 좀 어때 어 어때 상어는 아 상어? 어 아 상어는 큰일났지 많이 떴어? 아니 안 떴어 나도 지금 안 떴어 어디서 가냐 지는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이번이 개인전인데 우승 한번 해야죠 일단 저희 팀은 안되는데 일단 저희 만나면 싸우진 말죠 그래요? 예 어때요 좋은생각 괜찮죠 나쁘지 않죠 아 아 또 TNT야 아빠 아빠 시장님이 네 어 내꺼 뭐냐 에메랄드 한 3개 훔쳤는데 어 네 통화하셨어요? 아니야 통화는 안했고 아예 그런거 통화하실 때 따져야죠 어 또 죽었어 어 나 왜이러냐 이번판 이번판 한개도 안 뜨네 어 제가 이게 여러분들 에메랄드는 많은데 지금 다이아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메랄드가 많아? 네 왜요 에메랄드가 많아? 님 한개도 없어요? 아직 없지 자 에메랄드가 많죠 어떤거 같아요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는 괜찮은거 같아 아 그래요? 자 깨고 요 안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지 어 벌써 누가 철을 캐갔네요 감쪽같이 흐흐흐 감쪽같이 와 오지네 와 감정이 있어 여기 서버 렉같은건 없죠? 어 어 없어요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여기 또 하나있네 헛 헛 헛 여기 좀 캐주고 어 미치겠네 이거 한개도 안 뜨네 아 나 총알 없이 해야될거같애 총알? 흐흐흐흐흐 흠흐흐흐 신호기 밑에 철이잖아요 총총총 다이아가 하나도 안 떴어요 저도 지금 총이 없거든요 다이아가 떠야되는데 오케이 철블럭이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아 뭐 뭐 좀 버려야겠다 철블럭 9개고 엠마르드 7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요 내가 훔쳐먹었어 누구껴엏 insurance 노거장 때려 누구 꺼져 먹었는데 물론 해야됨 해야됨 도대체 통치 피그 피그좀 죽입시다 피그좀 죽여주고 자 여기서 잠아봐가지고 아 이 segurança Jude 아 vs 훔쳤어요? 도티님은 두우개 조심하셔야 되요 어 죽었네 아 슈퍼치킨 어! 나이스 왜왜왜 다이아 어딨어 다이아 아 나는 에메라저네 다이아가 필요한데 이제 다이아가 에메라저도 없고 다이아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요 큰일났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지금 큰일났어요 에? 아 베드락 뭐입니까 바다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들 괜찮게 하시는거 같아요 되게 재밌게 여기서 뿌듯하네요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재밌고 진영이 월화하게 잘 됐어요 좋아 다이아다 지금 바닷물에 왔는데 다이아가 한개도 안보이네 아 이거 좀 큰일인데 좋아 위로 올라가주고 아래로 올라가주고 아래로 올라가주고 좋아 차차차차차 오 님 왜왜왜 아니 그럴리가 에이 소리들렸어요 에이 못 터졌어요 빨리 말해 나 에이 좋은거 터셨네 좋은건 안떻고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눈앞에 럭키블럭이 있는데 캐지를 못해 하하 야 와카시 자 철블럭 저도 총알을 확보했고 옷도 확보했는데 중요한거는 어 님 왜요 저 대박이에요 왜요 저 이거 떨어지면서 이용하면 그거 되는거 됐거든요 근데 물이 그 터지면서 물까지 같이 내려서 살았어 하하하 가능해? 어 몰라 맵 자체에 물이 많아서 오케 좋아요 하 하 럭키치킨 어이씨 그러면 안되는데 올라가야돼 올라갈 수 있어 헛 두 하나 둘 아 물이 너무 가파른데 짜자짜잘하게 나오면 안좋은데 아 저 지금 망했거든요 저희가 몇분까지였죠 물어봐줄래요 자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지않나요 내가 안돼 TNT는 좀 오바야 하 어 나 눈앞에 있는데 진짜 적구주네 아 여기서 안장이 안좋은데 여기서 안장이 별로 안좋은데 아 아 아 나 진짜 구리안치고 다행히 한개넘 먹었어 하나도? 다섯개 먹었네 장난하세요? 먹었네 응 맘었네 아 아 뭐야 이상한게 또 자꾸 으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 다이아 필요해요 다이아 럭키블러 다이야를 나에게 줘 럭키블러 다이야만 나오면 되거든요? 좋아좋아좋아 아 다이아가 너무 안뜨네 오! 일단은 갑판은 이미 얻었고 자 저 풀템이요 좋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여섯개 한 몇개 있으면 되지? 철을 놔두고 가셨네 누구요? 아 제가요? 어 철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이아 급하게 다이아기 때문에 철은 물소모입니다 오케이 하나 캐주고 나머지 하나 캐주면 완벽 아 당균좀 먹고 오케이 자르지 마세요 아 왜이렇게 따라와 아까 엠에메랄트때부터 좀 알아봤어야되봐 아 뭔소리이세요 지금 그쪽에 따라오셨잖아요 지금 저랑 도티님이랑 네머씨 죽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아 진짜 이거 이거 평화로움 이거 만든게 신의 한수다 아 50분까지였나봐 아 어 50분 끝 총이 나오려나 이거? 자 50분 보자 이거 초대할게요 자 좋아 제가 지금 4개있거든요 지금 4번 지금 몇번 좋았지? 아 이게앤네 4D 자 좋아 좋아 지금 4개있거든요 지금 4번 지금 몇번 좋았지? 아 이게앤네 4D 자 꼬디님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요? 네 아 다행히 저 혼자서 통화하고 있었죠 이거 야 몇분까지였지? 50분까지 아니였어? 뭔소리야 나 지금 촬영한지 15분인데 아 진짜? 어 몇분까지였죠? 몰라요 빨리 말았어요 님땜에 저 지금 10분 장소와서 딱 말을 쳐야되요 나 52분인가 50분으로 하고있었는데 52분이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자 1분 으아 배고프다 학교 돌아가자마자 뭐하고있는건지 뭐하고있는건지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들을지가 마음에 안드세요? 아니요 잘 믿겠습니다 ㅇ 야 저도 아 prayer 그러니까 와우! 와우! 사람들 막 못봐! 와우! 일단 통화 가볼까요? 네, 그렇죠 반짝반짝 꼴이시는데? 맞네? 이제 뭐 템을 좀 사죠, 여러분들 멋있으시다, 다들 네, 사죠! 이번엔 좀 수확이 안 좋네요, 생각보다 아이고, 아무것도 못산다고요? 아이, 뭔 소리세요? 아, 이거 너무 쉽네, 이거 아, 1등은 지금 정해졌네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저한테 투자할 분 없으세요? 1, 2, 3, 4, 5 저한테 투자하실 분 없나요? 저, 철, 철, 철 철 7세트 있는데 충성하실 분 철은 필요 없고요 철은 다 있죠, 철은 철이 누가 없겠나요?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에이, 주는 거 없으기 주는 거 없으기 흘리고 가기, 흘리고 가기 흘리고 가기 흘리고 가네, 미쳤나봐 철도 에메랄드 바꿀 수 있네 아이고, 누가 철을 버려놨대 아, 철도 에메랄드 바꿀 수 있어? 아이고, 누가 철을 버려요 아이고, 잠뜰님 대단하신 분이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 나 다이어버렸어 어, 총알은 뭐 이 정도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 메디킷이, 이것도 이제 필요 없죠 아, 라이프를 사용해 아, 이게 금은 없네, 금은 금은, 여기서 쓸모가 없죠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요정도 요정도 스물네개 아, 누가 쓰레기를 엿다 버리셔가지고 아, 저희들 쓰레기 좀 버리셔봐 아, 먹네 이거 아, 저한테 버리시네 이거 아, 안되네 쓰레기 좀 그만 버리시고 아, 이거, 이거라도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 이거라도 하나 사자 아, 이거 조합은 안되나? 에이, 조합은 좀 그렇죠 아빠 잡상이 이용해야 된다고 어, 이거 비켜 비키라고 아니, 저거 잡상이, 잡상이 이거 독점 쩌시네 이거 잠뜰님 철 좀 드실래요? 에? 뭐라고요? 철 좀 드세요 아니, 나한테 철, 누가 무시한거 같은데 누구지? 아, 도태님이요, 도태님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잠뜰님 저 오해하지 마세요 철 좀 드실래요? 뭐해주실건데요? 아, 제가 이거, 먹어드릴게요, 아이템 버리면은 제가 깨끗이 청소해드릴게요 뭐라고요? 아이템 깨끗이 청소해드릴게요 아, 이거 아이템 줘도 되나? 이거 안되는데 청소부시네? 안되는데 그거 아이템 아, 맞다 아,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에메랄드로 바꾸면 되니까 아, 이거 에메랄드 9개가 남는데 누구 쓸사람 있나? 나 에메랄드 한 세트 남는데 이거 쓸사람 아, 아유, 그래요? 소중한 아이템을 버려주셨네 잘 쓸게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쓰레기 아유, 이렇게 좋은 거를 버리시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유, 망했다 잠시만요 아유,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쿨템이어서 이게 좀 배분 아, 지금 도티님이랑 저랑 4번씩 죽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등 한 사람이 벌칙에 안 걸리겠네요 먼저 죽는 사람이 걸리는걸로 해야죠 아, 그런가요? 잡상인족 씁시다, 잡상인족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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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쓰는 투구 헬멧 받습니다 안쓰는 투구 헬멧 받습니다 안쓰는 투구 헬멧 없네 저 안쓰는 투구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버리시면 제가 그냥 아, 아이고, 여기 모르고 버렸네 어디다가요? 저요, 여기요 어디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죽으면 안 되죠 아유, 쓰레기 줏었네, 쓰레기 쓰레기 맘대로 버리면 어떡해요,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요 아유, 쓰레기 좀 그만버리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안쓰는 돌멩이 우유파입니다 우유가 죽을수도 있어요 아유, 아유, 도티님, 도티님 왜요, 왜요? 제가 모르고, 여기 쓰레기 버렸네 오오우 아고, 이게 아, 비컨님 어, 동글에서 말하시나봐, 진짜 아, 이거 뭐야, 철 세 세트 넘 하는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보호사라, 아닌가? 아니, 그게 맞상 입어보면은 아, 나 원거리 보호가 있으니까 야, 비컨아 잡상인 좀 쓰자 이 comedor 좋을수도 있겠다 아, 예, 예 어우, 돈이 없으신가봐요, 도티님 아, 아니,아니 잡상인 좀 씁시다 이거,이거 뭐야? 이거 써야겠다 나도 갑작이 쏴야돼 나 아무것도 못쌌다고 지금 자 저기요 이제 상점 이용시간이 10시까지입니다 아무것도 못쌌다고 아무것도 비켜다 비켜다 자 일단은 죽으면은 그거 대개할게요 이제 끝났나요? 네 그리고 짠짠짠 자 이제 3분으로 할게요 개인전이니까 그래도 3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분은 개인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서 아 3분 3분? 네 왜냐면 개인전에는 아따 모르고 헤맥 그래도 이게 한명한명 죽는거니까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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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으로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러시죠 엇? 엇? 지나다니다 그냥 만날거에요 아마 아니야 2분 2분 합시다 벌써 도망가면 안되지 이거 자 10시까지 다들 내려오세요 밑으로 네 2분으로 할거에요 2분으로 네 여무쓰면 안되죠 네 와우 어 이거 안녕 에베라이드가 남네 안녕하세요 아이 조찐님 그게 뭐에요 아 진짜 저 그냥 타러다 저희는 이제 이런 딱 사람들이 많아요 아 조찐님 아 이거 권총 샀다 권총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이거 권총으로 되겠어요 이거 아 저희는 이 두 자루 두 자루로 두 자루로 하하하하하하 3개짜리는 갑옷은 무슬모에요 안탔어요 일부러 돈이 없나봐요 아니 저 이거 에메랄드 9개 남았는데 일부러 그냥 아껴놨어요 저 차에 아직도 두 세트 있는데 이거 자 그럼 이제 흩어져 다 쓰지도 못하는거 왜 터져요? 흩어집시다 이제 오케이 헛 헛 헛 헛 아 그러면은 어 10시 5분부터 싸울까요? 네 10시 2분이 괜찮잖아요 10시 2분이 괜찮죠 10시 2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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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게요 자 10시 2분부터 자격 대비 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